chainsaw 5 5 5 5 5 네 그쪽에 왼쪽 꽃 쪽 옆으로 오늘 컨셉의 90년 초 컨셉이래요 꽃 옆에 앉는 걸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컨소트 준비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컨소트 소감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첫 단독 컨소트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고요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시는 저희 팬 분들에게 이 후각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규리씨랑 또 같이 한번 같이 찍고 마지막으로요 일부 소택으로 저희 규리 한가류 소속 그런 소가족 여신 박규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두 분이 같이 하기만 한 번만 해주세요 두 분이 같이 하기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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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